다창 안 하겠다, 이거지? 그건 얼마짜리야? 얼마짜리로 보이냐? 비싼 거야? 네 눈엔 그렇게 안 보이냐? 내 눈엔 이걸 돈 주고 왜 사나 싶은데. 나 고이차 마실 건데, 아빠도 줄까? 됐다. 나는 한 잔 자오. 어. 이건 또 얼마 주고 산 거야? 사지도 않을 거면서 뭘 물어. 꽤 비싸 보이는데? 보는 눈은 있네 그래도. 그래. 당신 같으면 이거 얼마만 사겠어? 미쳤어? 그걸 돈 주고 사게? 거주 줘도 싫어 난. 물어본 내가 미친놈이다. 아이고. 아빠. 한 선생 언제부터 출근한대? 그건 왜? 그냥. 아니 내가 신세 준 게 있어서 선물을 했는데 답장이 없네? 무슨 신세를 줬는데? 별건 아니고. 근데 왜? 와이프 사랑이 엄청 끔찍한 것 같더라? 그럴 수밖에. 왜? 왜 그럴 수밖에야? 아 쓰러진 자기 아버지 병수발 들겠다고 결혼을 했으니 자기 아내 평생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지. 야 그러니까 너도 재혼을 하게 되면은 네가 먼저 이렇게 잘해줄 생각을 하란 말이야. 아유 당신이 할 소리 아닌 것 같은데. 누군지 몰라도 발목 한 번 제대로 잡았네.